오영심희의 영심희를 맡은 송아윤 배우님입니다. 잠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영심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도한 열정 탓에 예능국 내 조기종영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8년차 예능PD 우영심 역을 우리 송아윤 배우님께서 맡아주셨고요. 사랑스럽고 당당한 영심희 캐릭터를 선보일 우리 송아윤 배우님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이 순서로 한번 가볼까요? 자 왼쪽부터 자 그리고 가운데 자 그리고 오른쪽 마지막 어떻게 하트 한번 가실까요? 하트 솔하트 네 이것도 그럼 왼쪽 자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송아윤 배우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네 자 이어서 이분이 나오십니다. 대단한 분이 나옵니다. 자 이동해 배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하 이야 멋있다. 네 그렇죠. 경태 왕경태 본인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 사실 그 왕경태 역할을 또 우리 동혜씨가 맡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안경을 제가 쓰고 왔거든요. 동혜씨는 안경을 쓰지 않았네요. 아쉽습니다. 자 일단 먼저 왼쪽부터 가도록 할게요. 자 왼쪽 자 그리고 가운데 자 그리고 오른쪽 자 그리고 왕경태니까요. 손으로 좀 안경을 좀 만들어주세요. 안경을 안 쓰고 오셨으니까 손으로 좀 안경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 자 됐나요? 네 자 이동해 배우님이었습니다.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다음은 이민재 배우님의 단독컷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아 네 올라오고 계십니다. 네 자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캐릭터로 영심이를 짝사랑하는 후배의 이채동 역을 맡은 이민재 배우님입니다. 자 항상 영심이를 지지해주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채동이의 짝사랑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 드라마를 보시면서 기대해 주시고요. 자 왼쪽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부터 자 왼쪽부터 네 자 그리고 가운데 자 그리고 오른쪽 네 네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네 또 다른 포즈가 있을까요 혹시 네 네 네 옆에서 그러면 한번 네 본인 캐릭터와 함께 좋습니다. 네 이채동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네 좋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자 이민재 배우님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고요. 자 마지막으로 정우연 배우님 단독컷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아 오늘 예쁜 또 리본을 달고 왕 리본을 달고 예쁘게 또 나와주셨습니다. 자 정우연 배우님 영심의 소꿉 친구이자 뷰티 유튜버 구월숙 역을 맡은 정우연 배우님입니다. 자 영심이와 가까운 친구지만 뒤에서 영심이를 곰경에 빠뜨리는 애증관계를 이어 왔는데요. 구월숙의 등장으로 내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아우 사진촬영을 아주 원활하게 지금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뭐 따로 예 좋습니다. 포즈가 다양합니다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정우연 배우님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영심이와 경태의 2인컷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송하윤 이동해 배우님 무대로 다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주연배우 두 분을 모시고 자 사진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똑같이 왼쪽 오른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겠습니다. 자 왼쪽부터 네 손 한번 흔들어주시죠. 네 가운데 자 그리고 오른쪽 가겠습니다. 네 그리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포즈 한번 해볼까요? 티격태격하는 포즈 네 네 그렇죠 그렇죠. 네 티격태격 포즈로 좋습니다. 아 영심이랑 왕경태가 현실에선 너무 예쁘고 잘생겼네요. 좋습니다. 자 자 우리 두 분은 가만히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. 우리 이민재 배우님 무대로 올라오셔서 또 3인컷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이민재 배우님까지 자 이렇게 세 분이 드라마 속에서는 이제 삼각관계를 그려나갈 텐 예정인데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3인컷 자 왼쪽부터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왼쪽 네 가운데 자 오른쪽 좋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정우현 배우님까지 올라오셔서 단체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자 왼쪽부터 갈게요. 자 왼쪽 자 손인사 뭐 아무 뭐든 부탁드립니다. 자 가운데 자 마지막으로 우측도 봐주시고요. 네 좋습니다. 자 이렇게 사진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잠시 어 네 내려가셨다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함께 보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돼요. 네 госп Cha 고맙습니다. 네